한국사람들이 사랑하는 한국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한국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중국에서 태어나셨고 자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양에 있는 북한에서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저의 친척들은 한국에서 선교사로 계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한국을 오랫동안 사랑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밤 이곳에 오게 된 것을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규 목사님이 오시면 저를 대신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저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향해 가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때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한 평론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9.11 자체는 3차 세계대전의 첫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맞다고 동의했습니다. 지금 테러범들을 향해서 미국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라카의 전쟁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지금 긴장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격차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하고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자들을 위해 두려워하십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심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을 통해서 한 천국이 어떨 것인가를 들었습니다. 그 요한이 게시록 21장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시록 2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록 21장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봤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게시록 21장 1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요한의 직접적인 간증입니다. 또 내가 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오늘 특별한 화이트 데이를 여러분이 지금 축하를 했습니다. 서로 초콜렛을 교환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사랑을 가지고 준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사랑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인디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거기에 타슈마할이라는 공전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전이었습니다. 거기는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졌습니다. 거기서 그 겉에 구속된 건물에 보면 코란의 글들이 쓰여 있습니다. 공전 안에 보면 거기에는 각가지 보석으로 꽃과 새들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슬람의 낙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타슈마할 공전은 그 인디아의 왕자가 자기의 신부를 위해서 그 무덤을 위해서 지은 공전입니다. 그것을 짓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 2만 2천명의 기술공들이 모여서 그 일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신의 아내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안 믿는 왕자가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전을 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의 신부를 위해서 얼마나 더 큰 것을 준비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죽을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히 살 장소인 것입니다. 그 왕자는 20년 걸려서 지었지만 예수님은 적어도 2천년을 지금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공전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유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 아들은 저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올 때 되면 저는 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특별히 바베큐 위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든 사과 파이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테니스 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올 때면 저는 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아들이 환영을 받고 있고 얼마나 기대되었다는 것을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느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바로 천국을 여러분을 위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꾸미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자마자 여러분은 환영을 받고 있고 여러분이 기대되고 있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집이라는 것을 즉각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천국은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천국은 완벽한 장소입니다. 제시록 1절 11장 1절에 보면 거기는 바다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을 읽었을 때 바다가 없는 것이 뭐가 좋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륙간을 분리합니다. 서로 나라간을 분리합니다. 사람들을 분리합니다. 가족들을 분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격한 감정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상한 감정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해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이혼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비난하는 정신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도 없습니다. 홍수도 없어요. 전쟁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난민천도 없습니다. 거기는 인종 말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 차별도 없습니다. 정치관 분열도 없습니다. 분파관 분열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철저 명도 없을 것입니다. 비우장 지대도 없습니다. 북한도 없고 남한 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분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분리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북한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나라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병땜에 헤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거리로 거리로 죽음으로 헤어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분리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완벽한 장소입니다. 거기는 또한 상처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1자 1자라고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미국에서 아주 낡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낡은 집이기 때문에 그 낡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 나무에 보면 자국들이 많이 있어요. 흠집도 많이 있어요. 왁스하고 광택을 내도 새롭게 만들 수는 별로 없습니다. 거긴 상처를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의 인간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복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도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온 삶 때문에 여전히 상처는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과거에 확대받은 것 때문에 상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과거에 상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일 때문에 기억 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또는 죄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 준 것,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상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미국에 있는 여인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학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결혼했을 때 자기 자녀들도 학대를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앤, 나는 내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뭐였냐면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그 기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 기억과 생각 속에 잊을 수 없는 상처들 여러분의 감정 속에 있는 상처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상하게 했습니까? 사람 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상처가 없을 것입니다. 이건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스카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낚시를 가서 밤이 돼서 어떤 장소에 와서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멈췄습니다. 낚시 낚시꾼이 본인이 잡으려고 했던 도망간 생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생선이었나를 이렇게 하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바로 여정어머니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여정어머니 가지고 있던 음료수 병을 쳤기 때문에 그것이 벽을 쳤습니다. 그래서 벽에 그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 음료수 자국이 아주 추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조용히 하고 그 자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추한 것인지. 그런데 저쪽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 한 분이 그 벽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분필 같은 것을 꺼냈어요. 그 다음에 그 얼룩진 벽에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끝났을 때 보니까 숯사슴이 초원을 달리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그 그림 에다가 다시 사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랭시어라는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야생동물을 그리는 화가 입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걸작품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그것은 얼룩진 초라한 얼룩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얼룩을 갖고 계십니까? 삶속에 그 얼룩진 죄를 갖고 있습니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으십니까? 실패를 맛보고 계십니까? 학대를 경험하십니까? 그 다음에 비정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얼룩진 상처들을 걸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얼룩진 더러운 자국들은 없을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천국에는 분리도 없고 천국에는 상처도 없고 3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구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여기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찍히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저의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걸으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어나서 방 안을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설교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빌리 그램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은 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5년 동안 건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저의 남편은 담요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감정적인 고통 계십니까 재정적인 고통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고통이 더 이상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병원도 없어요. 거기 보면 장례식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어요. 거기 보면 깨어진 가정도 없어요. 거기 보면 깨어진 희망도 없습니다. 깨어진 꿈도 없어요. 상처받은 삶도 없습니다. 거기 보면 자신체 장애도 없습니다. 시각 장애도 없습니다. 전른발이 없어요. 기모 거리도 없습니다. 관절 염도 없어요. 장례빵도 없습니다. 암도 없어요. 파킨슨 비지즈도 없습니다. 거기 보면 지뢰도 없어요. 미사일도 없습니다. 폭탄도 없어요. 총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다하고 있으시다면 천국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제 집에 왔으니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천국은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직접 그것을 봤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에 보면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뭐냐면 성과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12절 18절 12절 18절 그 성과학이 200 비트나 아주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재스퍼라는 보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 비트의 두께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고 아주 아름답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은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벽을 부러 부서 트리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위험함이 없습니다. 성과 관해서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은 그 성과 관해서 안전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걱정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돌봅니다. 우리는 길을 건널 때 그들 손을 잡고 갑니다. 그다음에 어린아이가 약품을 만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기 교회에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사님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십자가로 올 수 있는지 자녀분들에게 나누십시오. 어떻게 죄를 고백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제가 빌리그레함의 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각각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의 부모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저의 구지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를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도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일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 성과 간에서 영원히 저의 자녀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요한은 천국은 안전한 곳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그 길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을 얻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 가족도 희생합니다. 우리는 금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원합니다. 제가 서울에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쇼핑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보면 여러 상점들이 미국에도 많이 있어요. 여자들은 특별히 상점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한국 여자분들이 쇼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더 더 더 많은 것들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보아를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연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물질을 기중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더 얻기를 원해요. 그다음에 금으로 더 많은 것들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가면 아스팔트가 다 골드예요. 금이 금입니다. 기를 정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우리가 삶을 바쳐가면서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돈을 뭐에 많이 쏟으십니까?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은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을 그렇게 영구히 있지도 않은 것에 낭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보화를 천국에 쌓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그 사람들이 천국의 보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들 그것이 천국의 보화입니다. 여러분의 인격 성령으로 변화된 여러분의 귀중한 예수님 같은 인격 그것이 여러분의 땋는 천국의 도화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그 천국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그 천국의 성곽에 아주 200빛 두께에 있는 성곽의 문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구울 조개 같은 물질 이물질 들어가면 이 진주 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물질이 조개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조개가 자극을 받으면 괴롭기 때문에 두께를 쌓아가면서 진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자극을 없애기 위해서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진주문이 그렇게 크다면 그 진주를 만들기 위한 조개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진주를 만들기 위한 조개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조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진주문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 그것을 열기 위한 고통을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주문을 통과할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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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피로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한 길만 세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실제로 장소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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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집이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사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과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7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이기는 이것들을 유옵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저는 하늘을 천국을 유옵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제가 천국을 유옵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우리의 좋은 선행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라는 그런 자만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그 자만감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종교성 우리가 어떤 의식 절차를 거치면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종교성 도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우리의 길이지 아닐지도 모른다는 우리의 의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의심하는 그 불신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만감 불신감 불신앙 극복하면 천국을 유옵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면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된 천국입니다. 8절을 봐주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믿지 하는 자들 흉악 한 자들 살인 자들 행음 자들 술객 우상 순대들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 으로 타는 못 에 참여 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 성경은 여러분이 영원을 대할 때 두 가지 장소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사는 지옥에 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영원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에 들어갈 때 여러분 확실히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9.11 살페를 보면 뉴욕 시리에 그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보호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 죽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거기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 했을 까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가 없게 된 천국에 천국에 가지 천국에 했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비극을 볼 때마다 나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를 얘기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본인들이 어떤 선택 결정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나누시겠습니까? 요한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얘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몇 년 아주 오래된 일인데 영국 런던 유명한 설교가 한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닥터 디에엘 무디라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영국에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한 소년이 그분 설교를 듣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설교가를 듣기 위해서 도시로 왔습니다.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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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났습니다. 그 소년은 무디 박사가 얘기하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도시를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그 교회로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쯤 이었는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이 교회 처럼 완전히 천국 같은 분위기 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찬송 소리를 멀리서 들었을 때 천국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소년이 너무나 흥분해서 빨리 계단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소년을 붙잡으면서 너 어디로 가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무디 박사 설교를 듣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해서 하루 종일 걸어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이 소년을 봤어요. 소년 얼굴이 더러웠습니다. 머리도 단정치 않았어요. 아주 허름한 옷 입은 신발도 안 신고 하내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소년에게 너 너무 더럽기때문에 못 들어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소년은 다른 길로 갈 데가 없나라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돌아봤어요. 모든 문이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기어오르기가 힘들었어요. 다시 교회 밖에 와서 층계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너무나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분이 그 층계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소년을 우는 것을 봤어요. 왜 우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말했어요. 말을 듣고 나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잡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소년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그 분하고 같이 이 소년은 층계를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때까지 닫혀있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래갖고 중간 복도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 전석에 그 소년을 앉혔어요. 그 분은 강단위로 올라가서 설교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분이 바로 디엘 무디셨습니다. 그 소년이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왜냐하면 닥터 무디의 무디 박사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가려면 그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빌리 그램이라도 소용 없어요. 그 닥터 조영규 복사님 이라도 소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비라도 소용 없어요. 청소부라도 소용 없어요.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십자가에서 내미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셨습니까? 언제 붙잡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한 순간을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 회개한 순간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을 영접하셨나 확인을 해보시죠. 내가 거듭났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너희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는 여러분을 위한 충분한 처소가 예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처소가 예비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오셔서 저희 아버님 집을 방문하시면 그분은 산에 사십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그 집에 가려면 길이 꼬불 꼬불 해서 거기 가면 울타리 있고 대문이 있어요. 그리고 대문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집에 가셔서 문을 뚫으시리면서 빌리 그램 복사님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보십시오. 빌리 그램 목사님 TV에서 뵙 빌리 빌리 그램 저 여의도 설교 하실 때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학자님의 책도 읽었어요. 말하십시오. 그러나 저희 아버님은 당신을 모릅니다. 가십시오. 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길을 거기 가서 문을 두드리면 그리고 그 문에 와서 그 문을 두드리면 저는 앤입니다. 저 집에 왔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당장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영원에 들어갈 때 여러분 영원의 천국의 문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준비해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국에 가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남아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숙여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돌아가셨을 때 천국에 천국에 가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분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평안함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여러분이 그 손을 붙잡고 계시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지금 붙잡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기도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영생을 영생을 주시기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영생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저의 삶을 복정시켜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복제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시겠습니까 이번 주에 누구와 천국에 대해서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지 누구와 나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심 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원에 갈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을 위해 감사를 주 하십시오 예수 예수 십자가 예수 를 위해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천국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은혜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금을 보금을 전하기를 전하는 데 충성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충성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